지금 이 시간은 푸른초장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자를 따라가는 삶 바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함께 우리 자막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이 언약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불신자뿐만 아니라 또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신자라 하더라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뭔가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오기도 하고요 또 결국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막 화면에 생각하는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털 깎기가 싫어서 6년간 도망진 이 양의 최후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과거 6년간 털을 깎지 않고 야생으로 도망쳐서 지는 양이 좀 회자가 됐는데요 이 외신에 의하면 양질의 양모로 유명한 이 메리노 양이라는 품종이죠 매년 봄에 털을 밀어서 이 양모를 수확을 했는데 자 크리스라고 명명된 이 양은 털을 깎기 싫어서 양모리를 탈출을 했고요 최소 5년 이상 야생을 떠돌았습니다 예 정기적인 털 관리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의 어떤 건강상태 굉장히 심각했고요 정상적인 양모귀를 비해서 5배 이상 자라 있었고 눈까지 덮여서 시각적인 손상도 있었고요 또 육중해진 양털 무기를 위해서 이 발군마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진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등산과에게 의해서 발견이 돼서 이 동물구조협회에서 구조를 했죠 자 구출하는 데 있어서 그 털 까는 데 있어서 최고의 양털깎기 선수가 초빙되고 자그마치 크리스의 몸에서 나온 양털 무게가 40kg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성인 양복이 자그마치 30벌의 옷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털이 나왔고요 자 털이 밀리고 소독제를 바른 크리스가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날씬한 몸매를 소유하겠다 자 내치든지 뭐라고 글을 썼으면요 맹소 건들기 힘든 크기의 양이다 양털을 깎는 게 학대가 아니었구나 보는 내가 속이 시원해진다 홀가분한 느낌이다 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종종 이 다친 동물들을 치료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좀 그 동물을 도와주려고 다가가는 건데 정작 동물 입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는 줄 알고 계속 좀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는 걸 볼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털깎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때로는 이 묵자를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을 떠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3장 현장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리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하고 어려움 같고 또 그것이 재앙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다 참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털깎이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이런 흔적들 율법의 잔재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옛 체질을, 옛 틀을 바로 복음의 체질로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영적인 양털깎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론을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서론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창세기 3장 실제로 창세기 3장의 우리가 이 현장의 심각성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기독신자들이 실제로 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오늘 우리 교안에도 나와있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자체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좀 많이 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죠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옥 가운데 잡혀있고요 어두움과 캄캄함 이사회 60장 2절의 말씀처럼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미를 다 덮어버린 시대 속에 실제로 사람들이 이 죄와 사탄과 지옥권세 아래 이거 한마디로 하면 영적 문제죠 실제로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치유 회복되면 감사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대로 내 체질, 기질, 영적 상태를 갖고 들어가서 무늬만 기독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실제로 빠져나왔지만 또 매이는 겁니다 노예와 포로와 속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단은요 불신자만 밥이 아닌 거죠 자 사단 세상에 24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 속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자리에 끊임없이 우산과 무석 점술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몰아가는데요 끊임없이 세상에 24시로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거 따라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갱신한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과를 통하여서는 막연한 불신 현장이 아니라 보금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내 의지, 내 경험 내가 주체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창세기 3장 현장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재앙을 만난 시대고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완전히 사각지대고요 그러나 이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정말 보금으로 살릴 수 있는 황금 어장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1자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짐이라고 해서 다 짐이 아닌 거죠 진짜 짐이 있고요 가짜 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짜 짐이 있고 정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짜 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가짜 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질병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또 어떤 위기 또 나의 실패 경험이라든지 어떤 상처들 이것은 우리는 진짜 나의 무거운 짐이다 내가 정말 감당할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짜 짐은요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짐이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마태복음 11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진짜 짐이 뭐냐 영적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진짜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담의 사건 모릅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그 아담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에덴 동산을 가봤냐 선악과를 따먹어봤냐 아담 할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했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아담의 사건이 바로 인류의 사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내 사건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이 우리가 말로만 60부터라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영적 문제가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내리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이 인생의 바로 중요한 첫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 자식으로 원제와 치욕 배경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본질적인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5절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이어서 우리 좀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좀 키워드 되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메어 있고 종로로 탄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진짜 이 본질적인 짐의 사람들이 메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은요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짐이고 더 문제는요 점점 더 가중되어지는 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언제 갈등이 오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 때 많은 죄책감도 오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노라고 우리는 그 약속을 제발 붙잡고만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립해 주신 멍해는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쉽고 가벼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료 화면을 볼 건데요 신앙생활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그 목적과 동기가 철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라는 건 뭐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열심히 들어가야 되고 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내 의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참 피곤한 거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은요 만몬신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또 쾌락과 타락 중심에 영으로 타락하면요 무조건 여러분 그건 육신의 타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라는 것은요 나의 야망과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나와있지만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준을 볼 건데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표준입니다 절대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인 거죠 자 율법주의는 뭐면 그때부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냐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정지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법을 지켜라 과연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실패의 이유를 지금 자막 화면과 보시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 우리는 말씀대로 못살을 때 순간 죄책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나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나의 열심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론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쥐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만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의 해결책 뭐죠 여러분 자 인간의 해결책이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이사회 64.6절에 보면 인간의 의는 털어놓은 옷 누더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바르고 오른 것 같지만 원제 문제 근본적인 짐이죠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보시기에는요 추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부나 또 여러 가지 철학이나 정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절대로 우리 인간이 벗을 수도 없고 점점 가중되어지는 인생의 짐을 절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돈 좋은 겁니다 건강 명예 좋습니다 권력 성공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신앙생활의 소론이지 이것이 본론이 되어지는 순간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종교적인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그냥 뭐 기도도 하고 자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고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개인의 먹고 사는 생계형의 소론적인 응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론적인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현장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응답 나를 통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살아라는 현장의 응답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가 단순히 나라는 소론적인 내 틀에 매인 응답을 받고 근근히 살다가 끝나는 생계형 인생이 될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해결책 인간의 열심에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해결책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로 안 되는 거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은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자 28절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모든 종교는요 자꾸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네가 해야 되고 네가 지켜야 되고 네가 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해서 종교는 짐을 지워주는 거라면 복음은요 그 짐을 주님이 메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중환자실에 중환자가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사람 보고 똑바로 살아라 집 청소 잘해라 규모를 갖춰라 돈을 아껴라 그에게 필요 그에게 물론 다 좋은 거지만 지금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는요 생명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재화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작고 더한 짐을 가중시켜주는 겁니다 자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쉬게 하는 거 바로 참된 치유, 회복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새가족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지치셨습니까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사셨습니까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절대로 종교생활하느라고 더 이상 힘들지 마시라고 정말 우리 예우교에 와서 만큼은 여러분 참된 쉼을 누리시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고 내 문제의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지쳐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안식과 쉼을 얻고 싶다라는 사인이시겠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너무 많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재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뭐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에를 말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방법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절대로 절대로 이 죄의 짐을 해결할 수도 없지만 너무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세계의 날개가 짐이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하는 도구가 되듯이 정말 복음을 아는 자에게서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요 기가 막힌 거죠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복음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는 여러분 보시기에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문제의 인간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우측의 해답은요 늘 뒷처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자 창세기 3장의 이 설악과 범죄를 위해서 이 타락 시대에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답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창세기 6장 노화시대 내필임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메시아 오실 가나한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출입귀 3장에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출입귀 3장 10월절에 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바로 그런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6장에 바벨론의 포로 되었을 때 이스라엘 6장 13절에 그루터기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7장 14절에 인마 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로마에 속국되던 시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고요 종교 개혁 시대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 칭의 교리를 주셨고요 자 종교다원주의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삶 오늘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야 시대시대마다 복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구나 시대시대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시대시대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흐름이고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테텔레츠 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데 우리는 뭔가 예수 안에서 또 이루려고 합니다 뭔가 또 행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은 우리가 혼대히 받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서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미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참된 누림입니다 누림 참된 누림의 삶 여러분 결혼과 결혼생활이 같습니까? 결혼은 그야말로 어떤 의식인 거죠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결혼생활로 들어갈 때는 정말 현실이고요 적용이고요 내게 다 드러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신앙과 신앙생활도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 비결이 뭐냐 오늘 29절에도 나와있지만 나의 멍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멍해를 메고 자 보금 안에서 우리가 죄의 모든 멍해를 다 해결받고 왔는데 또 나의 멍해를 메래요 내게 배우래요 그런데 내 멍해는 쉽고 가볍고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가중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갈등 염려의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과 염려와 고민거리가 계속해서 가중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무엇을 맞추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이 틀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거 갖고 출발을 해요 세례유안으로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선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거는 불신자들의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요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거 교회는 구제봉사하는 거 교회 갔더니 아픈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암환자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윤리도덕 경건한 삶을 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는 착한이라는 곳 그렇게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교회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 역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부족들이 축제날에 고기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레이션이 뭐라고 나오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살짝 들었어요 이 부족들은요 축제날에 고기를 먹는 게 아니래요 축제날에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는 날이 축제날이래요 와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는 그 날 자체가 축제가 되어진대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의미의 주체는요 고기예요 고기를 먹는 날이 이퀄 축제입니다 한가 정말 한 부족도 고기가 정말 고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생활의 주어가 되어진다면 주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사도마을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희락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리뽀서처럼 우리 기독신앙은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병원에서 너무 수학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머 참 좋은 병원이야 라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병원이면 병원 잘 고쳐야지 왜 병원에서 수학을 잘 가르쳐 그리고 보면 병원도 못 고쳐 안 갈 거예요 그 병원이란 본질이 있듯이 교회가 여러 가지 세례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사회개혁 구제봉사 뭐 박예 신비 윤리도덕의 실천해요 교회 갈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나 꼭 병원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 외에 지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많은 이 세계교회 한국교회 앞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보금만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누림의 삶은요 내가 누려야지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료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신앙생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인이 된 나 자 여러분 의인이 된 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영생 문제 해결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것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주관적인 확신 감정이 기준이 된다 저는 제가 이래 봐서 알아요 늘 흔들리고 늘 갈등합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죄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늘 흔들립니다 자 율법의 요구는요 한 가지입니다 완벽해라 지키라는 거죠 지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이웃사랑 이게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 개명이잖아요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의 확신의 근거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신 무슨 사건이죠? 크리스토 사건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확신을 가셔도 됩니다 내 수준이 좀 떨어져요 내 영적 상태가 오늘 좀 안 좋아요 내 환경이 여전히 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크리스토 사건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확신의 근거가 되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건요 바로 복음이 내 안에 자꾸 각인되고 뿌리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너무도 많은 율법과 종교의 잔재가 너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본주의 쓰는 게 훨씬 편하지 않으세요? 율법주의가 더 편하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매여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좀 종속되어야지 편하고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이 잔재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언약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결론의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 교안에 있는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양식을 먹으며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맹수의 습격도 피할 수 있고 외롭게 뒤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단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꼭 공격당하는 동물들은요 혼자 떨어져있다 당한다니까요 자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고 은혜와 축복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마귀의 덕에 덫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시험의 그물에 걸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의 비밀을 놓친 분들을 좀 많이 봐셨어요 정말 우리 성도의 교지도 필요하고요 교회라는 울타르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물 조직처럼 함께 상하로 맞물려 갔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거든요 자 시험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고난의 길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록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고난 후에 뭐다? 축복이 오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을 얻는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의 핵심 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고난도 사실은 고난이 아닌 거죠 목자를 따라가는 삶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을 얘기하듯이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은 우리를 친구다 동역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동생 공사하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럴 때 비로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더한 일을 우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목자를 따라감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그리 속에서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목자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사죄의 확신 죄를 사안받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사죄의 확신 뭐가 중요합니까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됐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양심의 기능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또 악 이용합니다 어떻게 악 이용합니까 그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율법의 찻대를 들이대서 끊임없이 우리 심령에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그리 또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제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전 의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완전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될 자격도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대속의 은혜 속에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그리고 10편 32편 1절 말씀에도요 이 죄사함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이 다이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이 사제의 확신의 근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 내 수준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지금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입하고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고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점검하실 때 오늘도 이 문제의 주체 나냐 하나님이냐 이것만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 밀려옵니까 절대 하나님이 주체되실 때는 그렇지 않죠 내 멍해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멍해를 싣고 가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컨디션 내 환경 되면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바꾸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 사건 모든 문제 끝 그렇죠? 테텔레 스타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사건 확신의 근거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참 자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참 자유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닌 너는 내 것이다 2사의 4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2사의 49장 15절에서 16절에도 여인이 어떻게 점목일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사 잊을지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부모의 이런 사랑을 넘어서 하나 정말 이 아가피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제사장 측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하필 간척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신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거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게 진정한 에클레시아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불러내라는 뜻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생에 매어 있으면요 내 감기가요 옆집 사람의 암 그렇죠? 암 환자보다요 내 감기가 더 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지겠습니까 서로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 것밖에 안 보이고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스킬 하나님의 채널과 하나님의 영수 코드랑 하나도 맞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널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입실의 언어를 먼저 바꾸는 것부터 도전해 보세요 내가 죽겠다 미치겠다가 아니라 자꾸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피조물은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수없이 많은 언어 중에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언어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에 죽이는 이 마귀나라의 모국어 원방불평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언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불신앙이 표출되는 게 언어잖아요 내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있는 거고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혀의 권세를 통해서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 살리는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적 신앙생활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적 신앙생활이 뭐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도 목자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적 신앙생활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신앙의 여정은요 간단합니다 창세계 3장 6장 11장에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 갱신하고 바꿔나가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절대 응답이죠 그동안은 내가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모직의 비밀로 들어갈 때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활으로 움직이고 우리 후대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보이지 않은 상대방의 마음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는 이 소론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정말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또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를 헛되게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부담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 참된 누림의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료함원께 함께 언약기도 포럼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께 모두 내려놓고 사제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포럼 주제 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삶은 참된 안식과 쉼과 꼴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옛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역할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지만 복음은 그 발견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목자를 따라가심으로 성경적 언약적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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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감사합니다.